. . 따님이 초는 아니지요. 그러니까 결혼 제가 처음에 그 뭐지 결혼 때문에 하시는구나 했거든요. 잠시만 예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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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우선에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있잖아요. 이분이랑 결혼을 해도 있잖아요. 저는 오래간다 소리가 안 나와요.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지금 맞잖아요. 이쪽 사위 쪽에 딸 때문에 이렇게 걸린다는데 저는 이 딸보다는 어머니 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나와요. 그러니까 본인은 처음 결혼해서도 있잖아요. 잘 살려고 마음을 먹고 분명히 했을 거예요. 아니요. 사기꾼한테 중매를 누가 잘못 썼어요?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지연자가 어쨌든 첫 결혼이었고 이제 잘 살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는데 결혼 생활이 이렇게 그 다음 유지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. 그리고 또 어머니가 사기꾼을 만났다 이러는데 있잖아요. 그게 다 사위 되실 분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따님 때문에 따님한테 원인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이 사람 또한 있잖아요. 저는 결혼해봐야 오래 산다 소리 안 나오거든요. 그게 엄마 입장에서는 내 딸 안귀한 사람이 없잖아요. 그런데 사위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내 딸이 이렇게 그걸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딱 하니까 대반에 하니까 엄마 딸이 딸이 문제가 있어서 처음 결혼도 그렇고 오래 유지도 안 됐고 뭐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사기꾼이었든 어쨌든 가네요. 그리고 그것도 엄마 딸이 있잖아. 내 사주 팔자가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을 만나라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.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. 입 나오는 대로 하세요. 그럴 줄 모르지만 아니에요. 엄마 딸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만나고 사기꾼을 만나라. 그리고 결혼해봐야 오래 결혼 생활도 못하고 이런 게 엄마 딸 문제가 있지. 저는 이 사위 쪽 지금 전처의 딸 때문에 또 엄마는 그게 걱정이잖아요. 결혼해가지고 뭐 100년 해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100년 해로 한다 소리 안 나옵니다. 어머니. 언제나 그럼 언제까지 해요?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내 엄마 딸 사주를 놓고 보니까 좀 이렇게 한 남자한테 이렇게 진득하니 이게 없어요. 좀 남자가 떠내기 식으로 잠시 머물다 가는 이런 것도 이런 기운이 있지. 어머니 죄송해요.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괜찮아 나오는 게 나아요.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제가 죄송하다는 말이 왜 그러냐면 어머니 마음이 좀 이렇게 아파요. 아프죠. 그게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죄송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좋은 말만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렇지? 그렇죠. 막 이렇게 하니까 엄마 울어요. 죄송합니다. 그런데 지금 6월 달에 만났다고 했죠. 그런데 아직까지 상대에 대해서 서로 다 알고 이러지는 않아요. 좀 아직까지 알아가는 단계고 그런데 좋아하는 마음도 많이 있기는 한데 결혼해봐야 저는 올해 이렇게 산다 소리 안 나와요. 어머니. 산다 해봐야 한 10년 안짝으로 10년까지도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 따님한테 있잖아요. 더 이렇게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보라고 하세요. 지금 좋아하는 마음이 많은데 그리고 아니요. 이 사람도 끝까지는 안 가요. 이분도. 네.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이 전 첫 딸 있잖아요. 이분이 그러니까 방에 이것도 원래 이 딸도 이렇게까지 나쁘고 이러지는 않아요. 자기 몸이 좀 불편하고 이러하니까 조금 날카로운 건 이런 건 있어도 아니에요. 이 딸 때문에 그런데 같이 앉아있는 꼴도 못 보네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원래 이 딸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. 아닌데 정말 죄송한데 엄마 따님 사주가 있잖아요. 이렇게 말하자면 한 남자한테 이렇게 정착을 못하고요. 사주 자체가 저는 그렇다고 해요. 자꾸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러니까 사주를 바르는 수밖에 없죠. 따님 사주를 바른다는 말이 그러니까 한 남자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말고 딱 한 남자한테 정착을 해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바르게 해준다고요. 고쳐줘야 돼요. 그렇게 했어요. 그러니까 우리 하는 말 그대로 뭐 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제 굿이라든지 뭐 일을 하셔가지고 따님 사주를 바라야지만이 옳은 남자 내 짝지를 이렇게 만나요. 아 그렇게 하면 하셨어요? 네. 그런데 지금 지금 상황으로는 이 분하고도 지금 우선에는 좋아도 끝까지 간다 소리 안 나옵니다. 엄마 정말 엄마한테는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데 선생님 계신 곳은 어디예요? 저는 부산입니다. 아 부산이요? 네. 그럼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뭐 뭐 저한테 오셔도 저는 그러면 더 고맙겠지만 또 뭐 어머니가 뭐 가까운 데 가셔서 뭐 그렇게 하셔도 전 상관이 없고 방문해 주시면 저는 더 감사하죠. 따님은 따님 자체에서 사주를 바라야지만이 내 남자 옳은 내 짝지를 만나요. 어머니 이 남자도 아니에요. 잠시 머물다 그러니까 따님 입장에서 잠시 머물다가 또 이렇게 가지 아니라고 합니다. 그럼 엄마 마음에 또 말은 안 해도 엄마 엄마 가슴에 못 박히잖아. 그렇죠 십 년 십 년도 채 못 간다고요? 예 저는 예 안짝이지 절대 안 넘어가요 그거.